자 그러면 오늘 아침 뉴스산부터 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미국 뉴욕장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미국 시황 전해주는 코너가 없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일단 fmc 결과의 어떤 후폭풍 그게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그닥 크게 시장을 크게 내린다거나 해서 압력을 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혼조입니다. 3대 지수가 다 제각각이에요. 바우지수 0.62% 가락한 33,823. 0.62니까 꽤 빠진 거죠. 그런데 s&p500 지수는 0.04 내렸으니까 이건 뭐 보합. 그런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당은 0.87 오히려 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가 왜 fmc의 어떤 매파적인 분위기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했잖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마감된 미국 시장이 낙폭이 좀 있었던 데다가 또 어쨌든 fmc 결과가 나온 다음에 쭉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리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런 분위기였는데 나스닥 지수가 오히려 0.87이 올랐다는 것은 향후 어떤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 혹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로부터 시장은 안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나스닥이 크게 빠지고 다우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되면 영향이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나스닥 지수는 성장주 아닙니까? 그렇죠? 성장주가 올랐다는 것은 향후에도 금리가 많이 올 것 같지 않은데 혹은 2022년 걱정을 왜 지금부터 하니? 2023년 걱정을 왜 지금부터 하니? 이런 생각을 미국의 투자자들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2년 말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점을 찍은 7명 원래 3명이었는데 4명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점 찍은 게 그런데 그중에 3명은 올해 임기가 끝난다는 얘기였죠. 어제 말씀하셨죠. 의미 없다. 물론 그다음 후임자들도 더 매파적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어떤 fmc 멤버들의 어떤 성향의 어떤 분포도도 또 임기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의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하루 이틀 만에 조금 진정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제레미 씨가 오늘 유동훈 본부장이 이 학교 출신이신데 유펜의 교수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이 더 가팔라지고 금리 인상 시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당장 주식을 축소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미국에서 금융시장에는 영향력이 있는 제레미 씨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어제 발표한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 그러니까 나 새롭게 실업자 됐습니다라고 청구한 사람이 40만 명을 넘었거든요. 40만. 이건 많이 는 거죠. 2주일 전에 37만 5천명 지난주 41만 2천명. 그러니까 이게 40만 대를 넘어졌다는 건 고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향후 성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래서 나스닥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이 1.26, 아마존이 2.17 많이 오르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0.8, 테슬라도 1.94. 이래서 기술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빠진 데는 어디가 빠졌냐. 에너지와 금융업종이 빠졌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3.4고 금융업종이 2.94. 원래 금융업종은 뭡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돈 많이 버는 데잖아요. 그게 거의 3%까지 빠졌다는 거. 그리고 산업제도 1.55 마이너스, 소재업종 2.2.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돈 많이 버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빠졌다는 거죠. 아마 실업수당 청구건수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기술주가 1.17 올랐고 유틸리티 0.4고 헬스 0.79.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도 약 5BP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빅스지수라고 하잖아요. 공포지수. 그것도 상당히 낮은 지수대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혼조지만 한숨을 좀 쉰 그런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방향성을 갖고 가지는 않았군요. 미국 중시도. 그런데 어쨌든 FOMC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변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 나스닥의 1%는 아닙니다만 0.8% 정도의 상승. 이건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여지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수가 거의 사상 최고치 부분에서 계속 갱신대요. 사상 최고치죠. 그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하락하겠구나 싶어서 곧버스에 투자하는 분들이. 진짜 작년에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이걸 줄여서 곧버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작년에. 계속 오르니까요. 계속 오르니까요. 계속 오르니까요. 작년 3월에 이거 혹시라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80%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데 지금 6월 들어서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차트를 보여주시면 1등이 포스코예요. 3,500억을 샀어요. 저 보시죠. 6월에. 네. 6월 들어서만. 그다음에 2등이 바로 이 곧버스입니다. 3,285억 원을 샀어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HMM, 롯데케미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사상 최고치 부분까지 부담스럽게 올랐다고 판단한 분들이 3,285억 원에 숏을 친 거죠. 그것도 더블 숏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수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피 200 지수가 1% 빠지면 나 2% 먹는 이런 데 배팅을 하신 건데 글쎄요. 여러분께 저도 예전에 한번 해체 차원에서 이걸 한번 쳐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2X는 아니고 그냥 숏을 한번 쳐본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현물 주식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걸 팔 게 없어. 그리고 사연들이 다 있는 주식이라서 시장이 안 좋을 것 한 번 딱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런 효과가 있어요. 차라리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 숏을 치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이제 꼬여버릴 때가 있더라고. 해치를 해치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모니터를 키면 머리가 아파. 오르면 좋다가도 마이너스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 권하는 건 이렇게 지수 하락세 배팅 그리고 곱하기 2일 배팅을 하지 마시고 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주식을 파세요. 현금 확보를 하고 계시면 그나마 마음이 편한데 주식도 갖고 있고 이게 2X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이게 뭐라 그러니까 좀 스텝이 꼬인다고 할까? 정해지는 그런 말로는 해치인데 이게 매치가 아닌 그런 상황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인버스 이 숏은 손실폭이 제한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거는 오를 것 같고 시장은 떨어질 것 같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나는 주식은 사고 곱버스 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거꾸로 갈 때가 많지. 내 거는 떨어지고 시장은 올라가고 시장은 올랐는데 내 거는 빠져. 그러면 이제 멘붕 오는 거예요. 진짜 아니 내 주식 안 오르는 것도 열받는데 시장은 올랐는데 내 거 곱버스를 갖고 있네. 그럴 수도 있다. 여튼 근데 이제 이건 마이너스 손실이 제한되지 않지. 제한이 없다는 거죠. 오르면 오를수록 두 배씩 계속 터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시장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건데 이 신고가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매물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어떤 개별 주식이든 혹은 지수든 사상 최고가를 갖다라는 거는 여기다 쏟아 부어야 될 매물. 그러니까 이제 본점만 와라. 이런 매물은 없는 거거든요. 신고가를 갖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승부가 어떻게 날랐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곱버스를 2X까지 하셔가지고 그럴 필요까지는 있겠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 왜냐하면 작년에도 되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애증의 주식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장을 안 좋게 보면 현금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심플한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닌가. 김 프로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마라. 좀 심플하게 해야 된다. 심플하게. 안 그래도 하시는 질도 복잡하고 주식까지 복잡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많이들 사셨네요. 아니면 이제 정말 심플하게 떨어질 거 무조건 그거다. 싶으면 그냥 주식도 다 팔고 곱버스 한번 해보세요. 아닙니까? 아니 심플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심플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정 프로 한번 해봐. 저요? 어. 정 프로는 다 마주 주식 팔고 그거 하면 아마 시장에서 막 그럴 거고 와 이제 뭐 달린다. 썸머렐리 온다. 썸머렐리.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부동산 시장 뉴스 하나 좀 전해드릴 것 같은데 그 원베일리라고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면서요. 두 개인가. 이게 강남에서 반포대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큰 공사장. 반포대교 넘어가다 보면. 반포대교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옛날에 경남아파트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그게 레미안 원베일리예요. 그런데 이게 1순위 청약에 3만 6천 명이 몰려서 평균 161대 1인데 이 161대 1은 사실은 저기 큰 평수들이 좀 낮아서 그렇고 이게 3만 6천 명의 청약 통장을 썼다라는 건데 가장 작은 평수가 46.9제곱미터면 이게 20평짜리인가? 그 정도 아니에요? 46. 얼마요? 한 18평쯤 되겠네요. 그런가? 전용이니까. 그러니까 통상 26평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구 모집에 3,747명. 1,873대 1이에요. 이런 게. 그 작은 평수에. 이게 제일 높은 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얼만데요? 이게 9억 2,370만 원이에요. 그 20평짜리가 9억 2천, 10억이에요 거의? 그런데 그 옆에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있잖아요. 아리파크? 평당 1억짜리. 그걸로 치면 반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로또지. 되기만 하면. 안 넣었나? 정프로? 저는 못 넣었죠. 아직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어떻게 돼요? 아니 저 애둘에다가 될 것 같은데. 부총은 팔았잖아. 아니 팔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약 완료는 했는데. 아직 잔금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갖고. 통상 그 정도 금액이면 잔금이 바로 들어왔어야 될 때인데. 그분이 또 마음을 바꾼 거 아닌가? 부정탈한 얘기 하지도 마십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회원님.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이게 왜 화제가 되냐면요. 법상 이런 법을 만들었거든요. 실거주해야 된다 무조건. 그런데 이게 한 발의 차로 그 규제를 피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을 전세금을 받아서 치를 수 있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실거래. 알콜. 전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투자 목적으로 새끼고 집 사는 걸 갭투자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엄청 높은데.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제일 작은 평수도 10억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 원베일리 25평이면 10억 8,675만 원의 치대 차익을 놓인다는 거예요. 옆에 거 치면. 그런데 이거 누구든지 하고 싶을 텐데. 집 없는 사람 이런 분들. 그런데 이게 대출이 안 되니까 현금이 없으면 이걸 아예 못한다는 거죠. 현금 동원력이니까 현금 부자들만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현금이 얼마 필요한데요? 지금 당장. 대출 안 해주니까 전세 잔금 한 2억 받는다고 하면 8억은 필요하겠죠. 8억?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것들 기준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 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그림의 떡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청약하는 것들에 한해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어떨까. 소용평 쓰고. 그런 얘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차피 있는 사람들끼리 잔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글쎄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그런 대출 규제를 하는 것까지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데 글쎄 이런 것 자체를 대출도 안 해주는 상태에서 현금 동원을 8억에서 10억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속쓸인 분들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서초구 반포 이론에 앞으로 줄줄이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게 로또가. 예를 들어 반포동의 레미안 1 펜타스. 이게 신반포 15차 거고요. 자문동의 신반포 메이플자이. 방배동의 DH 방배. 이런 것들이 그 인근에 다 비슷한 류의.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분양하는 게 아니고 그 면 가구만 조금씩 조금씩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 분양이 나오는 거죠. 일반 분양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로또라는 얘기를 들을 텐데. 금융 규제를 이렇게 해버리면 솔직히 얘기해서 현금 10억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공급 엄청 한다고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오늘 유동헌 모부장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셨던 유동헌 본부장님 모시고 어떤 강세장, 어떤 장들이 펼쳐질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만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가치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